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선박수주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지로부터 2,292억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두 척을 주문받았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이 선박은 2022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0피트 컨테이너를 한 번에 일반 3,000개까지 실을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칠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보와 선박평영수처리장치를 탑재해 친환경 규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각종 연료 저감장치와 스마트십 솔루션 S-Betel까지 탑재되어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신조 발주시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친환경 고효율 선박 수요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격차를 바탕으로 올해 일감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5일 LNG 운반선 한 척을 계약으로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으며 이번 대형 컨테이너선 두척 건조기약까지 따내면서 1월에만 총 4억달러 한화 4,400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급락 역량으로 인해 지난해 1분기 누계 수주실적이 3억달러에 그친 것과 비교해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실적들을 취합해보면 올해의 경우는 친환경 선박중심의 선박 발주까지 시작되면서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시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도 선박 수주를 위한 피치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황까지 받쳐주는데 망설일 것 없이 그냥 달려야겠죠? 삼성중공업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유도폐온사와 5만톤급 PC선 두척의 건조기약을 체계됐다고 합니다. 신조선 상가는 척당 3,600만 달러, 한화 약 396억원으로 두척의 총 수주가는 7,200만 달러, 한화 약 790여억원 규모로 지난해 동급선사와 맺은 계약에서 포함된 옵션몬 두척을 추가 수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번 수주와 관련해 계약 기밀상의 이유로 발주처와 선박 옵션 사항들은 비공개했습니다. 신조선은 건조계약 후 15개월 후인 2022년 3월 인도된다고 합니다. 계약 시점과 비교해 선박 인도 시기가 빠른 것에 대해서 현대미포조선은 작년부터 이미 건조오향서를 체결하였고 협상을 진행해 왔기에 건조 일정이 빠르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준은 지난해부터 확실시 됐습니다. 유럽해운사가 현대미포조선과 지난해 PC선 네측에 대한 건조오향서를 맺으면서 추가 발주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전세계 PC선 발주량의 절반가량을 가져올 정도로 중형 PC선 전통망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새해 첫 수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2척, 13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4,756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번 수주로 올해 세 번째 건조일감을 확보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